저쪽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닌 것 같아요 저희는 단순해요 오면 아니에요 보세요 저쪽으로 한번 뒤에 보세요 자 정보, 인식을 탔습니다 혹시 저 이준기씨 뒤에 가방에 보물청구 아닙니까 저거? 저 가방은 잔뜩이 들었죠 소무에는 저 잔바에 달려있대요 그냥 저 가방이 요즘 저렇게 나온대요 의상 자체가? 꼬매도 있고 이제 그게 나오잖아요 황산벌에서 그 개별장군이 거기서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 꼬매놓자고 언제든지 전투태세라고 나 못봤어 아무튼 아 꼬매놔가지고 귀신이 비오는 날을 기다려요 자 미션 저희는 성공입니다 수고하세요 자 아무도 안받아주네 아무도 안받아주네 사실 약심했으면 안 어차피 이기인데 네 아 느낌이 항상 메이는 형이야 알고 있습니다 나잖아 최다우승 6월에 전역하시죠? 그렇죠 뭐 차기임 치는거 안 뽑습니까? 네 그냥 제가 비행판을 쳐가지고 프로그램을 없애놓고만 자 여기가 문야네요 저게 큰 문이 아니잖아 일단 저희가 분배를 한게 우리 준기씨 같은 경우에는 요거에 지금 집중을 하기도 하고 제가 찾아가는 거는 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광화문은 아직까지도 생각의 변화가 없어요 100% 없습니다 광화문은 그리고 저희가 지금 영추문을 갔는데 없습니다 그러면 남은건 건축문 건축문에는 100% 있다라고 추리가 되죠? 네 그렇습니다 진짜 알았다니까 여기 있어 왜 가져가요? 알겠다 알겠어 왜 뭔데? 이야 기가 막히네 뭔데 뭔데? 이게 심벌 사이즈야 12 14 진짜 딱 걸렸네 근데 항상 100개를 하시면 메모? 네 그러니까 위로 이렇게 새로 이렇게 가로 이렇게 가로 이렇게 아 그래? 네 항상 100개를 하시면 100개네 저는 찾은 것 같아요 예스 근데 이거 봉투가 하나 없는데요? 이게? 이건 뭐야? 형 없어요? 이거 가려놨잖아 275 나 딱 275거든 아니 근데 이거는 이거는 그게 없지? 자기 짝 갖고 오면 되는 거잖아 지금 자기 짝 딱 맞는 거를 찾아가라 했지 네 나 175 딱 맞아 이게 딱 어떻게 있냐면은 여기를 붙여놨잖아 그거 없어요 아 여기 붙여놨네 그치 아 떼! 떼서 딱 봐 나 275 275 딱 맞아 갖고 오면 되는 거죠? 아니야? 레츠고 그대로 갖고 오면 되는 거 예스 갖고 올 수 있어 다 훔쳐 없애버릴까 이거 그래도 돼요? 없애버릴까 저 나무 위에 매달아 버릴까 저게 다 매달아 버릴까요? 다 해? 한 짝 있어 이거 다 이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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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해야 되고? 어디 오지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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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이거 뜯어 뜨거 아 잠깐만 신사적으로 해 신사적으로 뭐 아 6개를 찌들어 아 사이즈 다 뜯어놨어 아 아 으 아 아 아 아 아 으 아 뭐 이거 다 챙겨 없던 래와 Irsa 보색은 이거 참겨 좀 있어 벌써 얼마나 답답할 때 다들 지금 마스크 쓰고 말본을 했었고 그러면 안 돼요 해야되는데 예 애매하게 240 이런가 한자 씩 나면 이래서 오늘 추발 지점으로 가자 이거 주려도 되는 겁니까? 이거 주려도 되는 겁니까? 이거 70 이거 딱 맞아라 너는 맞아? 안 맞아 왜? 딱이 달라? 여기이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한 칸이 100개잖아 이거 100개에서 이만큼만 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똑같을 거 같아 그럼 여기가 똑같을 거 같아 그렇네 그렇네 그러니까 형 같은 팀인데 같이 가자 해는 백분다고 생각하고 우린 치죠 이런 줄 알았어? 무겁다고 여기다 버리고 온 거 봐봐 이거 자 이거 와 어떻게 보려고 했냐 문이 딱 맞는 거 좀 챙기자 몰래 어디 보자 기가 막히네 없는 거 이건 어떻게 사이즈를 봐? 이거 뜯으면 돼? 우리도 챙기고 다 임무 수행했죠? 다 수행했습니다 저희가 다 임무 수행했죠? 임무 수행도 찾았고 공수행 다 찾았어요 각자 다 눈컴도 몇 갠지 다 알죠 각 팀들 눈컴도 몇 갠지 다 알죠 각 팀들 눈컴 공개해 주세요 몇 갠가요? 저희 건 좀 어려웠어요 저희 건 좀 어려웠어요 다른 것 따라서 새로운 것 자 일단 이유를 조금 이따 듣고요 그리고 도마트 팀 저희요 가장 쉬운 거는 본 것 같죠? 네 운이 좋았어요 우리 700개 700개 정답! 아까 양세찬 씨가 960개라고 했었어요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어요 10번을 계산해도 700개인데 나한테 계속 형 알았어 960개 출발도 하기 전에 선주 were the last player 종기 씨가 수학 경시대에 나갔었어요 instructors 속 한국levator 선줘 3,2,3,3 660개 3,2,3,3,4 재회장 또igger 6백이요, 탈락 6백 당검이 정답 574개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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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검이 이제 두 번째인데 네 각자 사이즈가 맞는지 정확합니다 이민호 씨 사이즈 몇 밀리 찾아오셨어요? 아, 또 가방에다가 아, 중기 씨 명분 가방에 저희가 자 맞아? 270 야, 270 여기 있습니다, 중기 씨 거 그래요, 됐어요 나 280 저, 80 오케이 80이라고요? 아, 신어볼까요, 진짜 남으면 탈락해요 아, 진짜 80이요, 80 너는 너무 큰 거 갖고 왔어 80이라고요? 그래 넌 나무라고 작은 게 뭐예요? 아, 잠깐만요 신어봐요 발 늘려, 발 늘려 너 안 봐 잠깐 부득부득 고무신이 600기가 벗어요, 양말 벗어요 양말 왜 벗어 어, 추운데 양말을 왜 벗어 야, 심지어 작다 자, 앤디 씨 뒤에 잡아요 자 뒤에붙이야 야, 이렇게 남았어 야, Tiffany 우왕 방 Tram 진짜 미some 이렇게 sexuality 이렇게 이렇게, 안 멸rus을 안 날라 버리지 못해